1945년 7월 26일 중국과 미국, 영국과 소련은 독일 베를린의 교회 포츠담에 모여 일본의 투항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법 효력을 가진 문서가 제정됨에 따라 전후 국제질서를 바로잡고 세계가 비교적 긴 시간의 평화 시기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제법 권위에 꾸준히 도발하고 침략 역사를 부정하며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의 행위는 국제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츠담 회담이 열렸던 최칠리엔 호프 궁전에는 그때의 자료와 사진이 그대로 진열돼 있습니다. 또 회의실과 소련, 미국과 영국 3개국 정상의 사무실도 대회로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마다 평균 약 17만 명의 방문객이 참관하러 오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련과 미국, 영국은 독일 포츠담 회담에서 파시즘 주축국의 전후 처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국은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동의를 거친 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월 8일 소련은 선언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8월 14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튿날 투항을 정식 선포했습니다. 기자가 미국 국가기록보관소에 포츠담 선언의 원본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그때의 원본은 이미 변색됐지만 내용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총 13개 조항으로 된 선언에는 일본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촉구하고 전후 일본 군국주의를 없애는 것 외에도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언은 또 카이라 선언의 조건을 반드시 실행하고 일본의 주권을 혼슈와 호트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동맹국에서 결정한 기타 섬으로 제안한다고 요구했으며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는 포츠담 선언이 국제사회의 전후 질서 형성에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후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바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가 포츠담 선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어판 포츠담 선언 역시 일본 국회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일본 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도 포츠담 선언에서의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등은 장기간 일본 우익 세력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소수 우익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집단 자위권을 해제하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은 포츠담 선언 정신에 위배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어기는 행동들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독일 역사학자들은 죄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